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1학기 기말 시험 직전 통학과 특강에 대한 OT를 준비를 받습니다. 자, 이 강의에 대한 수강 대상 매우 심플합니다. 내신 대비를 위해서 시험을 하루 남기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 쫙 듣고 개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공부 다 하고 복습에 복습을 하고 내가 푼 문제들 오답노트 봐도 불안해. 내가 혹시 어디에 구멍이 있나? 불안해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쌤이랑 하나하나 봐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시험 전날 간단하게 보더라도 강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. 30분 내외로 진행이 되니까 음, 그래? 나 이거 맞아? 아, 그랬던 것 같아. 라고 하면서 복습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강의 여기 다 담겨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수업 형태는 이렇습니다. 하나하나 개념 밑줄 다 끄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개념 리마인드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한 장의 종이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리마인드고 최종 복습입니다. 많은 내용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, 이거였네? 이 주제에서 이 문제가 하나 나오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장의 백지노트 공부 방법입니다. 그래서 모든 건 판서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판서 간단하게 쌤이 수업 끝내고 촬영 하나 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린다면 요게 화학결합에 대해서 쌤이 사진을 찍어둔 건데 화학결합은 이러한 성질이 있었죠. 얘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죠. 이 부분은 이런 게 특이한 OX, 너희들이 잘 틀리는 것이에요.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강의가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목차가 어떻게 됩니까? 라고 한다면 물리,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, 그리고 신소재 부분을 쌤이 세팅을 했는데 자,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은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. 그래서 이건 모든 학교 교과서의 큰 구분 없이 자, 이 부분은 다, 아무도 다, 누구나 다 적용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신소재 파트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 신소재 부분을 다루는 중요도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쌤이 봤을 때 웬만한 학교는 비슷한데 그 동화 출판을 쓰는 교과서는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암기만 해주면 됐기 때문에 그런 동화 출판을 쓰는 학교는 신소재, 시간이 되시면 아,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결합의 성질을 여기 담아뒀습니다. 어,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사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 이번 시험 범위가 얘만 들어간다면 요거 들어주시면 되고요. 화학결합이 들어간다면 네, 1학기 중간고사 부분 같이 듣고 이쪽으로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네, 물질대사, 총매, 효소 이런 것들이죠. 자, 이 부분 그리고 유전정보의 흐름 부분을 또 판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6강, 7강은 이제 지구과학 부분인데 지구과학이 학교마다 이게 시험 범위가 되게 좀 달라요. 그래서 보시면 쌤이 1학기 중간고사에 대비해서 빅뱅 우주론, 별의 진화, 앤드 지구 시스템까지 좀 지구 시스템의 각 권해 구성 요소까지 했고요. 네, 이번에 지구 시스템에서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. 어, 사실 6강은 좀 문제를 너희들이 아,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해야 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, 보통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, 그때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면 그때 보시고요. 2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판 구조론, 다양한 판의 경계 부분 쫙 보시면서 개념 리마인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목차, 이런 주제로 쌤이 수업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